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누가누가 시프트를 많이 누르나 자 그만 아 손 아파 아 되게 잘 누르네 옛날에 오락실에서 슈팅게임같은거 다다다닥 눌렀는데 코인 나오는거 아무튼 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할 컨텐츠는요 이전에 잠뜰이랑 저랑 초호랑 셋이 한 번 했었던 누가누가 오래사나 생존 배틀입니다 이 집이 아마 시작하면 불타기 시작할거에요 아 그래요? 용암이 그냥 용암이 확 쏟아져요 지붕에서부터 그래서 제일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거에요 알겠죠? 왜 용암이 떨어져요? 왜 집이 너너너너 그 조카아냐 지금 그 조카 컨텐츠 아니야 알겠지? 외병 걸리면 안돼 어 그래서 꼴찌를 두명 가릴거에요 두판 할거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꼴찌 두명이 듀엣을 할거에요 듀엣송 아 꼴찌가 먼저 죽은 사람 노래 불러줘요 그치 그치 먼저 죽은 사람이 꼴찌지 오케이 자 그래도 최대한 오래살아남도록 노력하세요 갑니다 스타트 야 도망가 시작했어 시작했어 누르면 바로 시작이야 오른쪽에 타이머도 떠요 타이머 야 왜 다 비슷한데로 가냐 잠뜩이 따라가면 이거 이기나? 아 여기가 지하야? 여기 밑에 야 도망가 뭐 잠뜩아 너 이렇게 영혼없이 야 도망가 그러냐 얘는 길 다 아는거 같은데 길이 별거 없는데 야 블록해면 안돼 블록해면 안돼 어 막히면 안돼요? 어 블록해거나 설치 금지요 저거 헥타그래미 저 스토킹해요 아 여기 어디야? 야 일단 나도 살자야 그거는 할수있어요 스토킹? 불이 타면 불은 끌수있어 스토킹을 왜 스토킹을 왜 야 이거 뭐야 저게 아니잖아 뭐죠? 오우 잠깐만 구티형 구티형 어 타는냄새 나요 무슨 타는냄새? 저기 일로와봐 일로 어 요거 요거 아 요거 요거 그래 요거 타는거야 타는 냄새가 아니라 타고있어 야야야야 어 뭐앉으셔 어 뭐앉으셔 어 뭐앉으셔 어 용암떨어져 용암떨어져 위에서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각 38초 도티님 나이 플러스 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뭐라구요? 여기여기 난 여기괜찮아보이는데 난 여기있을래 나는 얘들아 너네 다 어딨니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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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용암 내려온다 용암 내려온다 안녕 얘들아 오케이 나 여행 수윤아 도망가는데 여행 아니 요가 휘뿌리구나 어 깜짝이야 위에도 용암 푸드득대 용암이 무슨 푸드득을 대요 용암이 새야 나무타는 소리가 삼겹살 구워지는 소리 같다 그니까 삼겹살 구워지는 소리 같다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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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저쪽에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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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어 여기 용암 여기 용암 침범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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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죽어? 잘가? 어? 안돼요 잠뜨리! 잠뜨리 왜 잠뜨리 왜 잠뜨리 살려 잠뜨리 구워진다 잠뜨리 구워진다 왜 말을 이렇게 잔인하게 해요 어!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어 여기 온다! 야 여기 장난 아니다 여기야 장난 아니다 야 문 닫힌다 문 닫혀 방향을 어디 가고 있는데 셀누나가 어디 먼저 가서 타고 와 와 여기 장난 아니야 불은 끌 수 있어요 불은 어! 불 꺼 불 꺼 나 여기 괜찮은데? 나 완전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완전 좋아 야 야 야 야 용암 다 왔다 현재 시각 현재 시각 도티님 나이 곱하기 3을 지나가고 있나 예예예예예 아아 불 꺼 불 꺼 아 근데 이거 불 언제 꺼지냐 어? 와 나 진짜 나 이제 난리났어 여기 내 앞에 근데 여기 안전에 여기 안전에 좀 나 완전 안전한데 있어 위에선... 와 불꺼 불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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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 흐르나? 어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여기 4방이야 여기 4방이야 나이스 곧 곧 너네 왜? 아 여기 되게 아늑하다 아잉 아잉이래 헐 형 그 아잉 아잉 뭐냐 코아야 그런것 좀 자제해줘 자꾸 때려요 어 자꾸 때려요 자꾸 때려요 자꾸 때려요 애교를 부려 애교를 야 여기 난리 났다 여기 여긴 엄마 야 내 자리야 나가노 야 근데 아무도 안 죽었어 너네 여러분 부장난이 이렇게 위험한것입니다 되게 오래 사는 너네 어 여기 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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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안꺼져 이거 안꺼져 여기 여기 진짜 좋은것 같아 야 이거 꽂아라 여기 요원을 갇히면 바로 죽는거 아냐 여기 아늑하다니까 너네 다 어디서 뭐하길래 이렇게 아늑하대 나도 여기 아늑한데 여기 형 빼고 내식에서 정모하고 있어요 아 그래 저희는 지금 여기에 다 옹기종기 있습니다 여기 자작나무집에 중계좀 해주세요 옹기종기 있는데요 지금 저쪽에 저쪽에 바라는 순간 용암이 떨어지기 싫어 어 야 야 야 나무 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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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코야 가봐 더 전집코! 전집 ehkä 뭐야 문 잘해 기다려 야 근데 나 살려줘 야 우린 한몸이야 어 Ricky 위에 용암이 있었어! 아따, 빨리 도티님이 줄게! 어떡하지? 야, 우리 여기서 그거 하자. 여기서 주술하자. 도티 죽어라, 도티 죽어라, 도티 죽어라, 도티 죽어라. 야, 점점 녹고 있어! 나의 아지트가! 우와, 여기 진짜! 차이나, 풀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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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꺼. 마른 하늘에 용암이 떨어진다. 풀꺼, 풀꺼. 야, 우린 진짜 여기 한몸이야. 우리는 큰일 났어. 풀꺼, 풀꺼. 오케이. 와, 여기도 풀꺼. 도티 형은 어디 있는 거야? 도티 형은 어디 있는 거야? 코빼기도 안보이네. 아니, 나 여기 무슨 자작나무인가? 거기, 거기 룸이 하나 있었어, 방이. 야, 우리도 자작나무 룸인데? 그래? 아, 그게 저쪽에도 하나 있더라고. 야, 위층 아니야, 위층? 그거 두 개야? 너네 넓어, 여기? 좀? 우리 되게 좁아, 우리 되게 좁아. 몇 컵이 몇 사이즈? 나 4x4 사이즈? 우리 4x3. 어? 우리 스스 위험해.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큰일 났다. 야, 나는 아직 괜찮은데, 나는 아직 괜찮은데. 야, 불꺼다, 빨리 불꺼다, 나가서. 바로 나가서, 용암 막아, 몸으로. 몸으로 바꿔와, 몸으로 바꿔와. 어? 어? 여기 온다! 여기 뚫렸다! 야, 야,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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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중에 제발 살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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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용암 그만, 용암 제발 그만. 제발 그만, 제발 그만, 제발 그만. 용암 외타서 없어져라. 없어져라, 없어져라. 나는, 나는 괜찮아 괜찮아, 아직 살았어. 야, 우리 빨리 이거 쉬프트 눌러, 빨리 죽으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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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쉬프트 주스!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큰일 났다! 여기 온다! 야, 여기 가망이 없는데? 와, 나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다섯 칸 남았어, 다섯 칸. 어? 다섯 칸? 야, 우리 안 그래도 맞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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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나 죽는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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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너네 여기, 야, 여기 되게 안전하다. 여기. 야, 여기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아늑해 여기? 하하하하하하 아, 나 진짜 ogie 여기가 바로 내가 찾은 잠뜩 하우스다. 와, 여기 진짜 쩐다 여기. 잠뜩의 러브 하우스 여기. 헐. 자, 그러면 이제, pvp 시-작. 으-악! 으-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않! 여러분들은, 인간의 본성을 보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들이 옆에 탔나 옆에 탔나 얼마나 추악해지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수현이 쳐 수현이 쳐 수현이 생존을 위해서 동료를 버리는 모습 야 여기 탔다 여기 탔다 여기 들어온다 이제 수현이 밀어 밀어 쟤 밀어 아악 밀어 불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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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만 살겠다고 오늘 저녁은 토끼고이다 아 죽었어 한 명이 죽었습니다 동료를 잃은 친구들은 어 영어 온다 영어 온다 어 여기까지 왔다 어 물탄다 물탄다 야 코에 눈알빈신하지마 물가사리 물가사리 에이 추악한 인간들 여기 영어 떨어진다 야 영어 떨어진다 야 야 야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아 뜨거워 어 코아 죽었다 와 잠뜰 와 대박이다 너 아무튼 잠뜰이가 1등이네요 여기 딱 2칸 여기가 마지막 구간이네 그치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잠뜰이가 첫번째판 우승했네요 다음판으로 바로 가도록 하죠 도징어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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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두번째판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꼴찌한 사람이랑 저랑 듀엣이에요 야 여기서 만약에 도티형이 꼴띵하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자체 룰을 만들자 어 전방 5칸 이내에는 같이 있을 수 없기 어때 야 그럼 내가 찾은 방 내꺼야 그거 그거야 무조건 선점해야지 선점 야 거기 어디야 나도 갈래 거기 내가 찾은 방 그 내꺼야 시현아 야 어딘데 어딘데 야 선점했어 선점했어 야 나가 나가 야 야 뭐라고 아니 그러면 내가 거기 안에 자리 잡았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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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나 있던데 나 있던데도 괜찮았는데 거기로 가야겠다 어 여깄다 여깄다 도망가야지 형 여기 용암 좀 많아 보이는데 나 여기 안 있을래 아니야 여기 괜찮아 어 여기 용암 내려왔네 나 여기 너네 여기 오지마 어 수연아 안녕 수연아 여기 괜찮아 여기 방 이 방 괜찮아 보여 야 나 심심한데 거기 있으면 안돼 수연아 아니야 안 죽어 안 죽어 수연아 누나 왠지 저희 위에서 지그지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거 같지 않아요 야 여기 왜 이렇게 갑자기 심하냐 여기 이 약간 불타는 것도 랜덤이야 거기가 아까처럼 오래 살지 안 살지는 몰라 야 코아야 잘가 너는 우와 여기 뚫렸다 여기 뚫렸다 나보단 너가 먼저 죽겠지 코아야 수연아 일로와 일로와 아까 거기로와 계속 움직여도 되는거 아니야 아니 지금 못가요 나 움직여도 돼 나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 왜 못가 왜 못가 수연아 이거 뭐 꼴집 안하면 되니까 좀 움직여보죠 안녕 수연아 어 그래 여기 괜찮다니까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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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같은 칸에 있으면 안되잖아 아 내가 여기 있었어 내가 볼 수 없어 내 자리야 여기 내 자리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은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야 여기 탔다 아 여기 있어 거기 있어 그냥 야 여기 위에 탔다 불커 아이고 아이고 잠틀리포터 거기 어떻습니까 불을 막아야된다 이거 불거라 거기 어때요 잠틀리포터 여기 여기 지금 수연이 지금 구워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구워지기 일보 직전입니까 어? 오케이 아 이거 내 띄엣이 누굴라나 아 진짜 하기 싫다 야 용암을 뚫고 있어 진짜 악이십니까 불꽃불꽃불꽃 왼쪽에 왼쪽에 안 내리지마 어 어 어 여기 뚫었다 여기 뚫었다 어 어 어 여기 넘어온다 여기 여기 넘어온다 여기 여기 용암 넘어왔다 여기 용암 넘어왔다 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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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아 그만아 오 나이스 그만아 도티 도티 뚫러 도티 뚫러 도티 뚫러 도티 뚫러 도티 뚫러 야 나 지금 몇 칸 안 남았거든 이 뒤에 난리야 난리 나 9칸 남았어 9칸 야 여기 대박이다 진짜 장관이다 진짜 거..거기 무슨 상황입.. 무슨 상황입니까 섬뜩리포터 잠뜩리포터 장관입니다 여기 장관이라고요 교육부장관 빨리 5칸 이상 떨어져야되 빨리 빨리 야 타지마라 나무아 나무아 올해가야지 타지마 타지마라 아 타지말 아 야야야야... 예 불코! 오빠 빨리 전.. 조야! 야 어떻게 되는데?어떻게 됐는데? 안되!안돼! 어 궁금해 죽겠네 야!야야żenieotal demographic! 아니, 5칸 이랬에 있으면 안 되니깐 죽였지 Danke가 흐하하하하 vamosimosimos los 어 나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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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뜨거 불 끄면 안되는데 나 죽어야겠다 아하하하 아아 도티 형 빨리 저한테 와봐요 뭐야 나 구경 좀 하자 잠뜰이는 뭐야? 와 이거 뭐야 잠뜰이 수현이 봐요 수현이 수현이가 진짜 웃겨 왜 너 뭐야 야 이게 뭐야 너네 어떻게 이렇게 있어 야 너네 어떻게 이렇게 있냐 와 대박이다 이거 문에 이렇게 있으면 안죽나보다 그치 그런가 문이 안타네 잘 어 문이 안타네 야 오늘 뭐 듀엣할까 각별아 너 좋아하는 노래 있니? 저요? 어 갑자기 노래가 다 싫어질 것 같아요 어 아냐아냐아냐 좋아하는 노래 하나 있으면 말해주세요 얼마전에 피해를 했으니까 어 각순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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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자 여학생 가자 여학생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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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설치해주세요 제 무대좀 안녕하세요 자 학원 따윈 가지않아 바이바이 나는 여고생 가련한 유저숭녀 선생님의 가르침도 너무 어렵다구요 하이하이 내가 항상 들어온 말 연애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남녀공학 가기 전엔 관심 없었지 따따따뜻했던 봄날에 전화공 같은 반학생에게 새색 빨간 나의 얼굴이 터질 것만 같아 하나 둘 셋 넷 좋아해도 사랑해도 정만 가득해 안된다구요 그중에 어딨던 내 말도 하고 싶어 이거해라 저거해라 어지러워요 전소리 따윈 정말로 그 점이야 자 이리로 오세요 아 나 진짜 남학생이라도 사랑하고 싶어 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아까 여고생이라고 했어 지금 노래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좋아요 아무도 안 눌렀거 아니야? 열심히 불렀으니까요 좋아요 버튼은 센스 센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래오래 누가누가 오래사나 두 번째 컨텐츠였습니다 나중에는 또 다른 맵으로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자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죠 이맘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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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